광주지역 가정 45%가 수돗물 절감에 따른 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사한 지난해 11월 사용분 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수돗물 사용량의 68%를 차지하는 가정용에서 45%인 35,013 수용가에서 8% 정도 수돗물을 절약해서 요금 감면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상업용 수돗물에선 일반용 2.6%, 욕탕용에선 29.6%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